이건 뭐 떨거지, 헤이워드 정도 나와있는데 쿵 용가리 그러면 저 중견수 쪽에 있죠 어 이게 생각보다 엄청 묵직한데? 머리에 쓰니까 머리에 쓰니까 묵직해 아기 쉽게 해주면 아기 쉽게 해주면 엑기ủ 닭에 엑기 에이! 에이! 어! 넣기! 한글자막 by 김진주 한글자막 by 김진주 으아! 어어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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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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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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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오! 나이스! 나이스! 으아! 아! 빨리 빨리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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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! 용가리 아! 아니 잡을 수 있어? 오케이! 맞지? 그거였어? 딱 들어왔는데 더 아팠어 잡을 수 있어? 잡을 수 있어? 내가 대답을 안 해 내가 들고 할까? 아! 죄송하게 뭐야 아 진짜 잘 맞았어요 아! 그러니까 당연히 뒤로 가야지 거기 있어! 이쯤이면 떨어지겠지 하고 펜스까지 가있으면 펜스 플레이 아니었습니까? 벤스 플레이 지금 고프로 끼셔가지고 좀 내가 다를 거예요, 잠깐만 야, 이거 너무 무거운데? 아이고, 여기, 여기 여기, 여기, 여기 꽂아주세요, 꽂아주세요, 어? 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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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eong 용가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